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것은 윈드브레이커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이게 그거 아닙니까 보스 아레나 아 근데 궁금한데 이거는 왜 쓰는거에요? 이걸 왜 쓰는겁니까? 아 궁금해가지고 이걸 왜 쓰는거에요? 뭐 장점이 있나요? 아 예전엔 무언가밖에 엠블럼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시그너스는 레전드리가 없다 아 뭐라는게요 아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템이군요 차마 이제 또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걸 쓴다는 얘기로군요 어허 아픈 사연이 있었군요 흠 마이셋을 버리고 사카 웨이블 갈지 아니면 타이셋을 갈지 어제어제 장갑을 갈지 고민중입니다 어 이거같은경우는 이제 고객님이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죠 어 참고로 타일은 이제 별올리기도 힘든 상황이구요 음 어 고객님이 세트 효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제가 정하는게 아니니까요 음 15 12에 013 뭔가 덱포라 그런지 어느 시무성을 올렸네 그렇군요 이거에 비해 이게 안좋네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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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스터링 새로 해야되겠네요 음 음 6에 40 아우 유니크 15% 아 추옵하고 AD가 있으면은 이걸 무너뜨릴 수 있겠군요 공공방 왜 쟤다 16성이냐 근데 기본타신건 아 맞네 대저 얘 쟤다 16성이야 아 아 추옵이 6에 68에 04 에 에듀 두 줄은 좋은데 추옵이 아쉽네요 어 그래도 이런 느낌은 나쁘지 않지 어 이런 느낌은 괜찮지 모자는 좀 아쉽네 뭔가요 어 아니 템이 어째 다 16성이냐 17성 보기가 힘드네 아 좋았습니다 공공 데미지 아하 아쉽네요 아 일단 세트효과를 어떻게 갈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스타포스 이벤트를 이용해서 17성을 찍을 예정이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 이 템 세팅도 뭐 사실상 세트효과에 정형화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아 그래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어 세트효과를 어떻게 할지부터 좀 정해주는게 좋을 것 같고요 크흠 크흠 아 이분이랑 템이 비슷해요 마이세트하고 터뜨릴거면 앱솔을 가야지 뭐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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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효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정도 스펙이면 루시드 갈 수 있지 않나요? 못 가나요?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이 정도 스펙으로 루시드 못 가나요? 딱 봐도 충분히 갈 것 같은데 힘든가? 루시드까지는 아 에디가 없네 15성인데 아 고객님께서 답답한 점이 그것이군요 아 저도 옛날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 저도 이거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앱솔렙스 뭐냐 아 아쳐 아쳐 맞춰 아쳐 게이프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아이템 중인데 아 17성을 하자니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지요 그래서 아 굳이 앱솔에 가야되나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애플렙스 5세트 효과가 있지요 세트 효과가 이제 중첩되는 효과가 이제 움직이면서 방무하고 보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가는 이유도 있고요 왜냐면은 처음에 갖다 대면은 애플 자체가 없다 보니까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두 세트부터 공격력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고민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바꿔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어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번에 좋은 걸 산 거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것이 자기가 올리기 좀 힘들 상황이거든요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타일 갈 거면은 별을 올리든지 뭐라도 해야 되겠죠 움직임이 있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람은 차라리 사냥도 다 할 만큼 다 되시고 무리 없을 것 같으니 앱솔렙스로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무기도 교체할 예정 아닙니까 가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세트 효과가 미미하죠 저도 앱솔 썼던 아니 나 뭐야 파프 타일 써봤던 사람으로서 마이 세트 써봤고 아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사은품 앱솔 사은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지 그리고 벨트도 바꿔주는 게 나중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템 세팅의 방법은 무기 보조를 먼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안 좋은 것을 제일 먼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안 좋은 게 좋은 게 되면은 좋아지는 거고 어정쩡한 게 좋아지는 거에는 어정쩡함과 안 좋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